안녕? 나는 보다시피 얼음이야. 지금은 냉장고에 살고 있고, 나이는 지구 나이만큼이나 먹었을 거야. 전기도 냉장고도 없었을 땐 어떻게 살았냐고? 내가 전에 살던 집을 소개할게. 어서와. 조금 쌀쌀하지? 여기가 내가 예전에 살던 석빙고야. 옛날에는 겨울에 얼었던 강물을 일정하게 썰어서 이곳에 보관했었어. 석빙고야 얼음이 뜨거운 여름을 지나 다음에 겨울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바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간다라는 대류현상의 원리를 잘 이용한 구조 때문이지. 커다란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천장은 마치 동굴 모양이어서 공기가 잘 순환할 수 있도록 도와줘. 천장 사이사이에 움푹 들어간 빈 공간 보이지? 위로 올라갔던 더운 공기가 이 공간에 갇히게 되는 거야. 갇혀있던 더운 공기는 그 위에 공기구멍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더운 공기가 재빨리 빠져나가 석빙고 내부가 여름에도 영도 안팎을 지킬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꼼꼼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냉장고가 없었던 시절에 우리 조상님들도 얼음을 먹을 수 있었어. 어때?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놀랍지 않니? 지금은 물론 정수기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지만 말이야. 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